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또 오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또 오네 반가워요 메리핑크는 저기 아니야 은지도 있고 은지 있는데 네 반가워요 일단 여기 앉아 빨리 에이핑크의 남주 반가워 남주야 미안해 사실 걸그룹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 약간 다 노래 한 번씩 했는데 남주도 대표곡 하나 해줘야 돼 아 네 맞아요 남주 노래 뭔지 알아? 대표곡 에이핑크? 추 전을 위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? 전을 위하다니 미스터 찬 입술 위에 찬 달콤하게 찬 온몸에는 힘이 풀려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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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알지? 추 미스터 추 미스터 추 아잉 앨범 내줄라고 생각하고 있어 진짜요? 진짜 앨범 내줄라고 생각하고 있어 대박났어? 추정할 거야 장난 아니에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 하나 둘 시작 미스터 추 입술 위에 추 입술 위에 추 입술 위에 추 나게 추 너무 추정할 거야 너무 추정할 거야 감사합니다.